안녕하세요. 무슨 맛 제품입니다. 여러분은 세고 제품과 중고 제품, 그 다음에 대리판매에 결과되는데요. 대리판매에 대해서 괜찮은 제품이 나와서 수기시대입니다. 처음에는 4셀이고요. 그 다음에, 진행한 다음에 3셀 한 채에선 6셀. 6셀만 할 거예요. 기본적으로 4셀, 진행 먼저 볼게요. 자, 4셀 먼저 진행하는 거 보겠습니다. 4셀 중입니다. 자, 차는 크루셔 입니다. 사이코 크루셔. 4셀입니다. 자 이건 지금 6셀이 아니라 4셀 한거에요 자 4셀 했을때 느낌하고 6셀 느낌을 풀리겠죠 4셀은 기본적인 변속기는 150만폐의 변속기 그 다음에 서버는 2075 변속기 방수 변속기가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모터는 기본 모터가 아니라 오리엄 모터에요 150만폐가 되어있으니까 4272, 4174정도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4셀 빼구요 자 제품은 사이크로즈는 인포노 규쇼 챔피언 모델의 기본적인 골격 샤시가 되어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터리 있으신 분들은요 차만 사시면 되겠어요 가격은 되게 싸게 책정이 될거에요 여기 전선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좀 길죠 이렇게 두개를 끄고 있습니다 자 얘는 딱 거리는건 안에 있는 배터리와 그 다음에 콘덴서와 만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나 뒤로 가주세 6세리ek 엄청 빠르endo 시wiąodor